무릎 열어 다이아몬드 만들고 발끝 내렸다가 올려볼게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을 등쪽으로 밀고 호흡내시며 다리 들어주세요. 한 무릎 세우고 상체 올라오며 손은 바닥, 반대다리 무릎 당겨 볼게요. 손과 다리 길게 뻗었다가 같이 모으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손과 다리 길게 뻗었다가 같이 모으세요. 반대쪽 갈게요. 손과 다리 길게 뻗었다가 호흡 내쉬며 손은 바닥, 무릎은 접어서 당겨주세요. 손과 다리 길게 뻗었다가 같이 모으세요. 손과 다리 길게 뻗었다가 같이 모으세요. 손과 다리 길게 뻗었다가 더러움 flex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바닥에 최대한 붙이고 따라해주세요. 손과 다리 긴게 뻗은 상태에서 무릎 당기며 허벅지 아래로 두 손 모아볼게요. 복부 힘으로 올라와야 목이 아프지 않아요. 호흡 내쉬며 복부 힘으로 상체 들어주세요. 한 다리 무릎 잡으면 상체 올라와 팔꿈치로 터치해볼게요. 트위스트하며 터치하고 다리 바닥에 닿지 않게 길게 뻗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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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 트위스트 한 상태에서 만나요. 상체 트위스트 한 상태에서 한 다리 펴고 한 다리 접어 복부 힘으로 다리 움직여주세요.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온 동작이에요. 다리 각도 유지하며 교체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트위스트 한 다리 펴고 한 다리 펴고 반대 다리 접은 상태에서 교체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손가락 트위스트 한 다리 펴고 한 다리 펴고 한 다리 정신이 많이谷 dá는다고 하실거예요. 반대쪽 트위스트 한 다리 펴고 한 다리 터져나. 등 동그랗게 말아 올라오면 팔 머리 위로 들어 볼게요. 내려가고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 주세요. 무릎 세워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뒤로 보내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 볼게요. 호흡 짧게 내쉬며 복부작음 느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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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